자, 섰다. 같이 썰어요. 확 썰어요. 그리고 못 썰고. 진행 방향은 저쪽이네, 저쪽으로 가면. 자, 민수야. 왜? 여기서 들어가서. 여기서 이렇게 흘립니다. 두 사람, 두 사람. 사장님이 조금 더 너무 부침이 맛있는데. 타이밍은? 타이밍은 더 뒤에서 와야 돼. 더 뒤에서. 지금부터 출발이 지금. 이 정도 왔을 때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다 안 하시면 돼요.